덮밥 비주얼 뭔데? 인근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덮밥 맛집 신사랑 고등어 덮밥이 유명하다는데 진짜 다 고등어만 시켜요 큼직한 고등어가 통으로 들어있는 덮밥 그릴에 구워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타일이에요 가시는 다 제거된 상태라 뿌셔뿌셔밥은 뿌셔뿌셔 은근한 단맛이 도는 소스는 고등어의 고소한 맛을 더 올려주고 생강채랑 먹으면 깔끔한 맛까지 이거 묘하게 중독적이네?